안녕하세요 TV10 구독자 여러분 배우 홍승희입니다 저는 드라마 촬영을 6개월 동안 하고 나서 마치고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잘 안나가거든요 집에서 예능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유튜브를 보고 그리고 제가 이 생각보다 악기를 시작했던 TV로 배워볼까 해서 저 하나만 배우지 않거든요 두개만 배우고 있는데 드럼도 배우고 있고요 일렉이 있다고 배우고 운동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서 휴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도 공가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볼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내려가는 게 부럽긴 한데 열심히 내려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공가에서 쉬다가 올 예정입니다 어느새 또 벌써 2020년 추석이 다가왔는데요 명절에는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랑 지인분들이랑 즐거운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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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